5. 카르베로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하란 말이야 조용히 해 아 겁먹지는 마 난 CRBRS 내 친구들은 케르베로스라고 부르지 넌 그렇게 잘 알고 그래도 날 손에 넣어 재미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꽝이던가 지금 나한테 뭘 하라고? 하! 이놈의 인기란 블랙 라이트로 기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단지 그 화장실에서 스캔하는 것만 하지 말라고 로봇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 그렇지 뭐 목표 표시 완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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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орт 목표 Löser 도reach 이름 이곳은 다가오는 전환이 많아. 이곳은 전환이 많아졌어요. 이곳은 전환이 많았지만, 이곳은 전환이 많아졌어요. 그래도